안녕하세요. 담비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한 2300-3400년 전에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야생동물은 병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생동물은 병이 없다. 물론 지금은 야생동물들도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야생동물은 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야생동물은 병이 없다라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자기들이 쓴 저서에 야생동물이 건강하게 사는 이유를 많이 밝혔습니다. 신디 앵겔이 쓴 살아있는 야생 여기도 그랬고요. 또 기세문 씨가 쓴 자연의 힘으로 병이 낫는다 등등. 그 야생동물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데 우리가 우리 몸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암이 간에도 생기고 위장에도 생기고 또 후두에도 생기고 암이 심지어는 혀에도 생기고요. 또 대장에도 암이 많이 발생하고 유방에도 많이 발생하고 전립선에도 이렇게 암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몸에 암이 생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소장암 걸렸다는 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소장암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우리 다른 장기에 생기는 암에 비하면 소장암은 거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냐면요. 심장암이 거의 없어요. 심장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소장애는 암이 잘 안 걸릴까? 심장은 왜 암이 안 걸릴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소장애의 경우는요. 우리 몸에서 균이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장까지는 균이 많아요. 그러나 위장을 거쳐가면 균이 없습니다. 또 소장애에서 대장으로 가면 대장애는 우리 몸의 세포수의 1배에서 10배까지 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이 나오는데 위액 중에 하이드로클로릭 에키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염산이라고 말하는데 위의 pH 농도는 1에서 3 강산성입니다. 이런 작용들은 왜 있느냐면요. 위장애 음식이 들어가면 거기에 균들을 다 죽이고 음식과 함께 소장으로 내려갈 때는 무균 상태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애는 소화하는 작용이라든지 또 살균 작용이라든지 이런 작용을 하지 않고 소장애는 무수한 육모들이 있는데 소화가 이미 다 된 암죽으로 된 음식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호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근심 걱정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소장처럼 편안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암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고 암에 걸려도 나을 수가 있어요. 심장의 경우는 그럼 왜 암에 안 걸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장은 전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저녁에 잠잘 때도 심장은 움직이죠. 제가 종종 그렇습니다. 심장도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데 심장은 언제 쉴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세요. 그러면서 잠잘 때 쉬지 않을까요? 그럼 잠잘 때 맥박이 안 뛰던가요? 그러면 이제 공색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죽을 때 쉬겠죠? 지금 죽을 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 상황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장은 수축기압 그다음에 이완기압 수축기압 예를 들면 우리가 혈압을 재울 때 위의 숫자는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 수축기압이에요. 이완기압. 그래서 1분의 한 70개 내외 이렇게 뛰면 이제 정상 맥박이라고 말하는데 심장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적절하게 하는 사람은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동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잠잘 때는 잠자고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마음을 피우고 자연 친화적인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죠. 사실은 우리 대장에는 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균들 중에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는데 유익균이 세력을 잡으면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장에는 15% 정도가 유익균 15% 정도가 유해균인데 나머지 70%는 기회주의균이에요. 어느 곳에 세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글로 휩쓸려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음식을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히 잠을 자면 대장균의 유익균이 세력을 확 잡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피가 1분에 5리터씩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피 30%가 대장으로 가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피가 깨끗해지니까 저항력이 강해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홍수 이전의 음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녀간이나 형제간이나 친구간이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무화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의 우리 주거 환경을 만들고 사는 것이고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기분이 좋고 아주 편하죠. 그만큼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질병이 우리 마음에서 90% 이상이 마음에서 오는데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인간관계도 여유가 있고 이렇게 해서 최상의 건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자연을 만드신 분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